안녕하세요 유튜브 깐도예요 저가 요즘 틱광고 논란에 대해서 틱광고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뭐 해도 돼 요즘은 틱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유행이던데 그 안팡님하고 보경님 그럼 두두그치 그분들 등등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논란인지 모르겠네 왜 논란도 했죠? 거기 유튜브도 다 틱광고 하던데 아니 근데 보경님하고 안팡님 디스 하는게 아니다 솔직히 보경님은 좋지 근데 뭐 왜 요즘 유행인지 몰라서 여러분들 궁금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억울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억울을 안 끄겠습니다 죄송합니다